KT 위즈와 두산베어스 지난 10일 수원 야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였죠. 이날 두산에 새로 합류한 외국인 타자 반슬라이크의 첫 타설이 끝나자마자 심판들이 반슬라이크의 배트를 수거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배트의 검은색 도료가 너무 진하다는 건데요. 야구기약 4조 2항에 따르면 배트는 나뭇결이 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판들은 야구기약을 근거로 반슬라이크의 배트의 도료가 너무 진하지 않은지 검사했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반슬라이크는 KBO 리그에 데뷔하자마자 흔치 않은 데뷔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반슬라이크가 사용하는 M사의 배트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출신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다수의 선수가 사용하는 배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들이 이를 검사한 이유는 부정 배트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 배트가 아니라 부적격 배트입니다. 지난 5월에는 리그 전체에 배트 정기 점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도료가 지난 부적격 배트가 많다는 염려 때문에 KBO는 이를 겸해 정기 점검을 실시한 건데요. 매년 이뤄지는 점검이지만 이가 화제가 된 것은 선수들의 실명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배트 점검을 실시한 일부 구장에서 언론을 통해 선수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인데요. KBO는 선수 이름이나 배트 업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정 배트는 배트에 불순물이 섞이거나 묻은 것을 말합니다. 야구 규칙 1조 10항을 보면 접착 방망이는 프로야구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 6항에 따르면 타자가 어떤 방법이든지 공에 날아가는 거리를 늘리거나 이상한 반발력이 생기도록 방망이를 개조하거나 가공할 경우 심판은 이를 반칙행위로 보고 타자에게 아우슈 서운함과 동시에 퇴장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 배트에는 코르크 배트가 있습니다. 코르크 배트는 배트 안에 코르크를 채워 무게를 낮추고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건데요. 메이저리그 홈런한 세미 소사는 2003년 코르크 심이 박힌 배트로 타격을 하다가 적발돼 퇴장당했습니다. 소사는 배트가 쪼개지는 바람에 적발돼 퇴장당했고 이후 8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소사는 타격 연습 때 팬서비스용으로 들고 나간 것을 잘못 가지고 나갔다고 해명했지만 이 일로 인해 소사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5월 LG 천보성 감독이 삼성 백인천 감독에게 삼성 선수들이 부정 배트를 쓴다며 항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조사기관의 배트의 도류와 재질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KBO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에게 3연전 동안 17개의 홈런을 맞고 49실점을 한 LG 하지만 천보성 감독의 의심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더 멀리 치고 싶은 타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죠. 하지만 부정 행위를 통해 많은 장타를 친다는 건 프로야구 팬들이 바라는 점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스포티비 뉴스 고유라입니다.